우리가 Java라고 하는 기술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면 Java를 나의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돼요. 이 영상에서는 Mac OS에서 Java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켜시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JDK 다운로드 여기 있는 JDK라고 하는 것은 Java Development Kit라고 하는 겁니다. 즉, Java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디벨롭먼트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엔터 쳐서 들어가 보면 적당한 버전이 나올 건데요. 우리 수업은 Java의 기본을 다루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떤 버전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대에 맞는 Java 버전을 잘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Mac을 쓰고 있기 때문에 Mac O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기 전에 약관에 동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는 이걸 더블클릭해서 인스톨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Next, Install 그리고 패스워드 같은 거 물어보시면 패스워드 입력하시고요. 마침역까지 나오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클로즈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드디어 Java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겁니다. 잘 설치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켜시고요. 스포트라이트에서 Terminal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생긴 껌껌한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컴퓨터한테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컴퓨터야, 내 컴퓨터에 설치된 Java의 버전이 뭐야? 그럼 보시는 것처럼 Java의 버전을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저랑 버전이 달라도 괜찮아요. 우리 수업은 기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버전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고 에러 같은 게 안 나온다면 성공적으로 java가 설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java c-버전이라고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버전이 나오면 역시나 아주 완벽하게 설치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를 macOS에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